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물으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 받았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눈물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죠 뉴스를 보니까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인파가 몰려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대처와 선택이 너무 안이했고 또한 늦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그것을 인정했고 또한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초기에 걸려온 전화에 재빠르게 대처했더라면 과연 156명이 되는 고귀한 생명이 생명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또 그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을 좀 때려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뒤 흔드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판결할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는데 이미 군중들은 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로마에 사양 들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지만 그럴수록 군중들은 더욱더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치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참된 왕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된 가짜 왕을 택합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황제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메시지가 있는데 군중들의 소리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죠? 다수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또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케이스가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거쳐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당은 경제위기 전에는 고작 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에 33%를 넘어섰고 1933년 3월 총선 때 나치당이 44%의 지지율에 의석수 45%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나치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요 나중에는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군사들을 라인란트라는 비무장 지대에 군사 배치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히틀러에 대한 지지율이 몇 프로일까요? 98.8% 거의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독일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보면 히틀러는 독일의 영웅이죠 민족주의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의 군중들의 지지가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은 나치 독일의 역사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없애버리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를 택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죠 만일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빌라도의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황제로부터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봐 굉장히 염려하던 자가 이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오스는 자신들의 신화를 잘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를 죽이기도 하고 형벌을 가하는 자로 유명했죠 빌라도는 자신의 이 총독 위치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서 진정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택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제가 뭐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직하게 행사하지 않고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무고한 자를 사형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법 집행자의 자리에 서는 모험 굉장한 모험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험을 피한 자이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굴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종종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라고 뽑아들였는데 자신들의 당권과 이익만을 일한 이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우리는 정치에 실망을 하게 돼요 국민들은 코로나로 괴로워합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당권의 이익만 자신의 이문만을 챙기는 모습에 실망스러운 것이죠 바로 빌라도가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국가 질서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국가 질서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과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고 정당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11년 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경찰들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할까 나중에 살면서 알았어요 워낙 끔찍한 범죄가 많아요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으면 정말 아비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폐해도 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의 폐가 또한 있어요 바로 빌라도는 국가 권력의 부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법을 보호하고 공유롭게 판결해낼 책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취임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굴복하고 자신의 포지션과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이한 사법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추리소설 여작가였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방송 대본용으로 지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대본이 보면 빌라도의 아내 프로클라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 오른 사람에게 아무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그 꿈이 과연 뭐였을까 그거를 단서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 대본에 뭐라고 썼냐면 그 꿈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걸쳐서 온갖 나라의 언어로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도신경이죠 수백 년에 걸쳐서 아니 수천 년에 걸쳐서 각 교회들로부터 고백되었던 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을 이 프로클라가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지옥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입니다 6월 26일이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을 포함한 36개 주에만 동성애가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50개 주 미국 전역에 허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 한 사람의 표 때문에 바뀐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9명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4대 4로 팽팽하게 있던 차의 스윙보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앤터니 케네디라는 대법관입니다 그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5대 4가 돼서 뒤집어진 것이죠 한 명의 영향력이 여러분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걸 느꼈어요 한 명이 나라 전체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니 비록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이긴 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소수의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과 제자를 길러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 성령 집회였어요 제가 그날 정말 울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일들 그런 어처건이 없는 지금까지 이제 곧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정직한 정치인들과 입법자들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작더라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계에 계시든지 경제계든지 정치계든지 사회든 문화든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맡고 있든 간에 결코 빌라도처럼 이 자신의 계산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문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탄은요 24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해요 자신의 편이 되게 하려고 사로잡으려고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빌라도처럼 비겁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쩔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뉴달까요? 그러나 가르뉴달은 직접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는 바로 가야바입니다 배제사장 가야바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가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자로 예수님을 지목했고 그를 지금 사지로 사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정말 종교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 죄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빌라도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저는 가야바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국가의 위기 속에서 정말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말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 또한 교회인데요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또한 근심거리를 준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리는 일글이 종종 있어 왔고 그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지방에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목사님 두 분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아 이제 군기 교육시킨 거나 보다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졸졸졸졸 한참을 따라가서 멀리 갔습니다 어딘가 불러서 저를 딱 앉으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목자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엄청 쫄았는데 그 말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긴장이 풀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분들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주간 제가 하는 일들을 쭉 돌아보면 주로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더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결정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 결정하면 잘못 선택하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텐데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리더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깨워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캘리포니아 파시픽 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자 흑인 남성 감독이 선출이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레즈비언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두 명이 된 거예요 교단 법에는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 금지, 안수금지, 결혼주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 감독에 대해서 대표들이 뽑았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빌라도도 빌라도지만 주님은 가야바의 죄가 왜 더 크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여러분 참된 왕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정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모세, 예를 들어 사무엘 이런 분들이었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때가 되더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겐 왕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이제 모든 이방든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신 그 왕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바하를 택하고 아세라를 택하고 온갖 나라의 신들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치명적인 선택이었고 정말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천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세사장과 군중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의 반복이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법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왕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도 얼마나 많이 자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합니까? 하나님 그냥 애들 교육 문제는 세상에서 잘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재정 문제, 회사의 재정 문제는 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전문이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게 있습니까?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힘이 없던데요 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못 박는 것이고 거절한 것입니다 아예 무르면 다행이죠 생각도 않고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저나 교회의 우리 중직자분들도 정말 주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린 사실상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군중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없으라고 외친 바로 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바로 빌라도에게 넘긴 가야바고 또한 예수님을 사형터로 보낸 바로 빌라도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광한자에게 붙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줄을 서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이들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지금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줄을 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번 옳은 일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도록 지은 받았어요 정말 줄을 잡으려면 하나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끊어질 동아취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자유하는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권한이란 단어예요 권세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권한 권세, 통치자, 판결기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로마 청독에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사법권과 행정권과 군사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막강하죠 예수님이 죽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세는 자에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오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의 권한은 황제가 준 게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죠?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권세자는 총독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와 이 군중들 가야바 바로 참된 권세자에선 주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죠 최악의 결정입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된 권세자의 그러한 선택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비록 빌라도와 가야바와 심지어 우리들의 선택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선택을 내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없다면 여러분 나라의 권세, 제국의 권세 어떤 사람의 권세는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전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로의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경계선을 초월하여서 전세계에 여전히 국권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권세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 커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제국이라 봤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강력해 보이지만 아주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거를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시라는 이 믿음을 세상을 뒤집어요 그러나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 믿음이 세상을 원래 참된 현실이 뭐죠 하나님이 실상 참된 권세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하신다고 하는 그 참된 현실로 믿음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권세자이십니다 다윗이 사활에게 쫓기면서 권세자에게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임의 순간까지 몰고 가죠 그러는 중에 10편 62편에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편 62편 9절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드러나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왜? 재물도 우리를 배신하고 권세자도 우리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참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권세를 택한 이들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헛된 권세와 우상이 굴복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깨워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영원한 충성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미 다른 나라의 어느 곳에서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도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갖고 있으면 죽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숱한 모함과 시기와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기도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죠 페르시아 제국과 그 왕과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인 거죠 그때 다니엘은요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어요 마침 사자들의 입맛이 없었어요 입을 벌리지를 않는 거예요 먹지를 않네 하나님이 다 그럴 사유 그 전에 아마 고기를 먹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술을 이미 다 써놔가지고 다니엘이 마디 없도록 사자를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사실상 여러분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만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나라가 이 정말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 정치적 용어거든요 기도는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왕이 참된 왕이 여기에 좌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페르시아의 제국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교회가 해야 될 참된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충성하고 그분께만 충성하고 그분만 두려워하여서 어느 순간이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에 참된 정치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만을 따르고 나아가는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정치적인 책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모든 불의와 거짓과 또한 부패가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결정적인 인간의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지금 왕이 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못박으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정말 극률의 주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그를 예수님을 무법자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로 사무졌습니다 당신들은 유죄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요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두 번째 선택할 기회를 다시 줘요 그때는 너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번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왕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중앙에도 얼마나 주님을 거절하고 버린 적이 많습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한 적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세상 권력과 재물과 헛된 우상과 거짓 왕을 택하여 살았던 삶이라면 바로 오늘이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고 우리의 인생을 자구할 만한 두 번째 선택할 선택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주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너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였고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다 바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를 택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와 떠나지 않냐 하시고 우리의 완전히 하나되게 하시는 그 연합의 그 사랑의 의미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을 때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주하였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아니라 헛된 권력과 재물과 이 세상의 다른 거짓 우상들을 선택하며 심지어 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빌라도고 내가 가야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냐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함께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